지난 주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9살 초등생을 치여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는 사고 직전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도 못한 걸로 확인됐습니다. 운전자는 사고를 막고자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. TJB 김철진 기자입니다. 비틀거리며 식당 문 밖으로 나온 한 남성. 위태위태하게 계단을 내려가더니 갈짓자를 그리며 운전석을 향합니다. 지난 8일 66살 박 모 씨가 대전 둔산동 학교 옆 도로에서 음주 사망사고를 내기 20분 전 모습입니다. 전직 공무원인 방 씨는 이날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퇴직 공무원 등이 포함된 등산 모임에 참석해 모두 9명이 소주와 맥주 13병에서 14병을 나눠 마셨습니다. 소주 반 병을 마셨다는 당초 진술과는 달리 방 씨는 한 병 이상을 마셨고 다른 일행보다 먼저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방 씨에게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위험운전 치사죄 적용도 검토 중입니다. 사고를 막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는 등 조치를 취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방 씨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다고 보는 겁니다. 이와 함께 경찰은 함께 술을 마신 전직 공무원 등 지인을 불러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TJB 김철진입니다. 오늘의 비밀